교수님,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네, 사건을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소개해드린 제품이 뭘까요? 힌트! 천비고, 정록수 네, 정록원의 천비고와 정록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비고 정록수를 만드는 곳이 주식회사 정주. 그런데 녹용 하나만큼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대단하시고요. 대표님 아버지께서 녹용에 몰두하셔서 좋은 녹용 구한다고 아마 동생들을 뉴질랜드에 이민까지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천비고 만들 때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OEM 맡은 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조용히 부르셨대요. 사장님을? 박 사장님, 아니 물건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은 알겠는데 이러다 망해요. 이거 가격 어떻게 책정하려고 그래?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 했다는 거죠. 그래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제대로 된 제품, 첫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승부 걸을 겁니다. 제가 꽤 먹었죠, 이제? 네, 진짜. 제가 꽤 먹었습니다. 이거 먹을 때 아직 효과 없다, 아직 효과 없다. 그런데 사실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바람에 계속 주셔서 이제 지금 중간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피로도가 확실히 틀어요. 그런데 교수님 저 이게 녹화하자면 피로가 확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한번 먹고 하면... 계속 먹고 합시다. 이거 까놓은 거 먹어도 되죠? 이거 먹고 합시다. 이거 정말 진해. 이거 진짜 먹어보면 정말 진하다는 거는 아마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빠도 드시는데 진짜 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진하다고. 확실히 피로도가 덜해진 거 그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더 먹으면 이 효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핑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주문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주문 방법은요. 네. 전화 080288 8808.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정록원 등록하시고 일대일 채팅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건을의 시청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 혜택. 네. 이거는 좀 믿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정도만 더 먹으면 완벽하게 검증해서 보고서 정도 써가지고 여기서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더. 네, 믿을 수 있는 제품 정록원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살인사건 52번째 사건입니다. 52번째. 네, 52번째. 52번째. 꽤 됐네요. 네, 벌써 50번을 넘어서. 저희가 이번 주 다룰 사건은요. 진짜 이렇게 지명으로 부르기 싫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한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살인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화재의 사건으로 수사가 처음 단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방화살인사건이라는 것이 판가름 나면서 그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불이 난 거는요. 12월 29일 날 밤 9시 38분경이에요. 네. 9시 38분경에 강원도 양양 현남면 정자리에 있는 또 가마꼬리라고 부른다고 그러네요. 여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0가구 남짓밖에 안 된대요. 네. 그 동네에서. 거기 2층 주택이 하나 있나 봐요. 그 2층 주택이 있었는데 1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아마 이 불이 나는 당일날 집을 비워서 그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2층에 거주하고 있던 박모 씨라는 여성이 39이에요. 피해자죠. 네. 그다음에 그 여성의 애들이 3남매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13살이요. 네. 그다음에 작은아들이 6살, 9살. 딸이 9살. 딸이 9살, 작은아들은 6살. 네. 그러면 아들 둘에 딸 하나.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사망을 해 있는 상태는 작은방 쪽에는 아마 어머니하고 딸이 있었나 봐요. 네. 딸이 있었던 것 같고 거실 소파에는 13살 먹은 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6살 먹은 아들은 작은방 입구 쪽에 있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9시 38분에 사건이 아마 119에 신고가 됐겠죠. 그렇죠. 불길이 있다 보니까. 불렀다고. 그런데 그것이 제압하다 보니까 불길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11시 한 6분경 정도에 다 진화됐대요.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실제로 불길이 되게 많이 치솟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럼 사람이 있나 제일 먼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구의 시체가 또 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그냥 단순 어떤 시화 사건? 뭐 전기 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사체가 내구가 발견이 됐고요. 사체가 내구가 발견됐고. 그리고 이웃집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 한 번이더라고요. 펑 펑 하면서 뭐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이거는 가스가 폭발한 것 같다. 그래서 단순 화재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조사를 할 때 화재 사건도 굉장히 조사를 오래 하거든요. 그랬을 때 경찰, 소방당국, 또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서도 오고요. 실제로 국가수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합동 감식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펑펑 소리가 났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이제 가스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때 현장에는 막 이웃집에서도 펑펑 소리 나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현장에 출동하니까 마당에는 2층 창틀이 통째로 날라와 가지고 떨어져 있었대요. 유리창은 박살나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거는 2층이 발화 지점이다. 1층이 아니고 2층이 발화 지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좀 그런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들이 잠자기에는 이른 시간대란 말이에요. 9시 때니까. 네.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 게 그럼 가스 폭발이라면 가스는 사실 일순간으로. 밸브. 네. 일순간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이제 아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가스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LPG통. 그렇죠. 그걸로 이제 가스를 확인하는 건데 이제 LPG통에서 그러면 누수라든지. 밸브를 열어놔서 밖으로 3개 해서 2층 공간에 꽉 가스가 채워진 상태에서 탕 튀기면 불꽃을 튀기면 그게 폭발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밸브가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이게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폭발이 일어났던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스통에는. 그러다 보면 또 도시가스공사가 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으니 아 이거 아닌다. 이건 가스 폭발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누전이나 합선인가라는 걸 볼 텐데 우리 교수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합선이 되면은 전선에. 이슬매침 현상이. 이슬매침. 달락이 생기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이죠. 12월 30일 날 새벽 1시에 국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다음에 소방 쪽 그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감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합동감식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사체들의 그 외표검사가 있었어요. 외표검사. 이제 외표검사 보면은 이제 뭐 생전에 의도 맞았다거나 해가지고 골절이 있거나 찰과상 뭐 이런 거 절상 창상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단지 코 안에는 그을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 안에 그을음이 있고 입 안에 뭐 음식물 같은 거 있는지 이런 거 검사하는 게 이제 외표검사예요. 외표검사했고 그랬는데 이 시신들이 이게 원래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대피하려는 어떤 흔적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막 만약에 발생을 하잖아요. 출입구에서 다 발견돼요. 출입구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데 있잖아요. 맞아요. 물이 있는 곳에서 보통 발견이 되거든요. 내가 불이 나는 걸 인지해서 도망을 가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 얘기했을 때 방 작은 방. 각각 다 살리죠. 거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흡입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매쾌하게 여기 코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의식이 없었던 건가 도망가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능적으로 출입구 쪽으로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도주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출입구 쪽에서 이렇게 투사형 자세. 복싱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투사형으로 있잖아요. 네. 오그러진 상태에서. 왜 그런. 이건 살아있다가 불에 타 죽은 경우에 투사형 자세예요. 그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잠을 자는 것처럼 천정은 쳐도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죽은 이후에 불을 질렀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불을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요. 실제로 또 박 씨하고요. 엄마. 그다음에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은 발바닥하고 발등에 검은 재가 잔뜩 묻어있었대요. 이건 탈출 시도한 거죠. 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아마 많이. 불길 때문에. 불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도를 못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아마 연기에 의해서 일단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방 안하고 방 안 거실에서 휘발유 흔적이 나와요. 유증이라고 그러죠. 유증. 그런데 이 휘발유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100% 타살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코 속에서 매가 발견돼요. 매. 매가 뭐냐면 호흡기에 호흡을 하면서 그 끄음 같은 게 들어가서 맺히는 거를 매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매. 네. 검은 끄음. 그게 일단은 만약에 죽은 후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매가 겉에만 이렇게 좀 맺혀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니까 이 검은 매가 이렇게 안까지 들어가고 종종 폐까지 들어가서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망한 경우에 이렇게 화재가 나게 되면 이 주변만 까맣게 해서. 그렇죠. 호흡을 안 한 거니까. 안은 없어요. 이제 이거 활력징후라고 해서 이제 그걸 매를 보는 건데요. 화재 현장에서. 비탈사인이라고 그러죠. 네. 바이탈사인. 바이탈사인. 비탈사인. 형사들 비탈사인 맨날. 바이탈사인이죠. 오늘 이게 이제 이 매가 코 속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호흡한 거예요. 호흡은 했는데 어찌됐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탈출 시도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네 명이 한 공간에 있죠. 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가족 일가족의 가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보통 가치예요.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네. 한 장소에 있고. 보통 이제 만약에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어른이 이제 아이들을 먼저 보낼 때는 본인은 또 다른 장소에 그 죄책감 때문에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 이렇게까지 흩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나온 것 중에서 딸 눈에 형사들이 화재 현장 가서 사람이 사망하면 눈을 이렇게 까봐요. 아니면 눈 뜬 상태에서 그 눈 알 이 눈을 엄청나게 돋보기 같은 걸 확인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막대, 붉은색 가로선이 쫙 쳐져요. 붉은색 눈 동자에 붉은색 가로선이 이렇게 딱 쳐져 있다면 이거는 불을 본 겁니다. 앞에서 불이 막 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가로선을 형사들이 눈을 까본다든지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눈에 붉은색 가로선이 보인다고 그러면 불에 타 죽고 불이 나고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본인이. 참 말씀드리기 불편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 딸 같은 경우는 붉은색 가로선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들의 허벅지 쪽에 물결무늬라고 해서 화상 자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거기에다가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 때 그런 물결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가 아이의 몸에다가 그렇게 인화성 물질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그렇다면 극단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살의 무게를 주고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딸의 눈에서 붉은색 가로선이 생겼다는 얘기는 딸이 불 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거실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아들의 허벅지에서 물결 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걸 뿌리고 불을 붙이면 성급 타고 들어갈 때 이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타고 들어가잖아요. 물결처럼 이걸 물결 흔이라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신체도 그렇지만 바닥이라든지 이런데도 뿌렸을 때 흔적들이 있어요. 그 물결물을 통해서 인화성 물질이 어떻게 흘렀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이의 몸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파살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현관문이 만약에 안에서 했다면 잠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도 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생활고라든지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을 그냥 산 상태에서 불질리지는 않잖아요. 수면유도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수면유도제 성분은 나와도 정작이 본인은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네 사람 다 나왔어요. 수면유도제 성분이. 네. 그리고 불편하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많이 불편해요. 네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불에 타 죽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런 상황 등등으로 비추어볼 때 경찰은 이건 볼 것도 없다. 이건 방화다. 그리고 방화의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본격적으로 살인사건 수사본부가 차려지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현장에 나온 것들로만 저희가 재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처음에 수면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네 사람들이 일단 수면제 성분에 취해 있었고 한 거 불렁 상태에서 유중에 의해서 불이 났고 그 상태에서 작은 방에 있던 엄마와 딸은 순간 그때는 좀 깨어있었다. 어떻게 피하려고 애쓰다가 그냥 흐느적거렸겠죠. 네.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지금 그렇지만 탈출하지 못했고 모두자 사망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이 범죄 몇 가지의 증거만으로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서 붉은 가로선이 발견 안 된 거는요. 사체가 물론 화재에 의해서 훼손됐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잠들어가지고 아예 불이 난 상태에서도 감지도 못하고 사망한 케이스고요. 엄마하고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마 깨웠겠죠. 엄마는 현장에서 사망 안 했었어요. 네. 실제로 병원까지. 병원에는 후손 갔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방에 있던 딸까지는 깨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리고 아들들 둘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수면유도제에 의해서 그냥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붉은 가로선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안 된 거고 딸 같은 경우는 엄마가 깨워서 같이 자고 있었으니까 깼다가 불에 의해서 사망하다 보니까 붉은 가로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 없이 방화살인사건으로 경찰이 볼 수밖에 없었죠. 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나게 되면 방화 같은 경우는 화재에 의해서 증거가 굉장히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강도에 의해서 살인이 된 건지 아니면 원한에 의해서 살인이 된 건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없어진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걸 볼 텐데 그렇게 막 여기서 훔쳐간 물건이라든지 없어진 물건이라든지 뒤진 흔적, 물색 흔적이라는 것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 보이죠. 화재 현장에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런 사체 상황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 살인사건이 맞는데 그렇다면 좀 더 재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장을. 그래서 아까 12월 30일 날 공안시에 1차 현장 감식 했잖아요. 현장 검식이죠, 그거는. 이제 2차 현장 검식을 12월 30일 날 09시에 화날 때 또 해요. 그래서 그때 해서 보니까 2층 거실 이런 데는 뼈대만 남은 소파 같은 것밖에 없고 화재로 진압을 했으니까 물이 바닥에 엄청나게 철퍽철퍽하겠죠. 이때 감식반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는 물을 다 걷어내요. 바가지 같은 걸로 물을 다 퍼냅니다, 일일이. 다 퍼낸 다음에 소형사업으로 다 이것저것 뒤적거리고요. 그러면서 봤던 게 뭐였냐면 주황색 전기장판. 혹시 거기에서 달라큰 같은 것도 보일 수도 있고 누전에 의해서 전기적인 문제가 있는가 확인될 수 있거든요. 항상 화재 현장에서 불만이 나는 게 전기장판이에요, 사실은. 네, 전기장판하고 고데기하고요.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진짜 고데기가 의외로 되게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이 주황색 전기장판 쪽으로 발화 지점이 추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화점 현장에 가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불이 시작됐는지 찾는 거는 쉽습니다. 많이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장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끌은,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더니 밑바닥에 미끈미끈한 액체 같은 게 저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게 되면 냄새가 있어요. 유증, 유증, 냄새. 냄새가 있지만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증 검사기가 다 있어서 그것이 또 어떤 성분인지까지 다 조사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휘발유 성분인 것이 발견이 됐고 발화점이 실제로 여러 군데 발견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방화인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기름 성분 감지기라고 해서요. 그거 해보면 양성 반응이 딱 나오면 이건 기름에 의해서 불이 났다. 간이 실험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불 나면 다 타서 아무 증거가 안 나올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름 같은 걸 특히 부어서 불을 내잖아요. 기름 성분은 위에 부분은 타지만 밑에 부분, 안 타는 부분은 딱 밑으로 스며요. 그래서 장판이라든지 밑에 깔려 있는 타일 같은 거 틈 사이로 기름 성분이 스며들어요. 그걸 뜯어내면 밑에 기름 성분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건 안 타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기장판 들어 올리고 밑바닥에서 미끈거리는 성분 보고 그 성분을 기름 성분이 만나고 확인해 보니까 휘발유 성분이 딱 나온 거예요. 실제로 화재 감식반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CSI라고 해서 현장 감식반들이 또 따로 있고요. 화재 사건을 중점적으로 전문가들이 또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 국가수의 분들하고 또 같이 매칭도 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시면 불길도 다 읽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딱 보이지도 않는데 달락 흔히 어디쯤 있을 것이라는 걸 바로바로 발견을 하시고 또 전기배선도 같은 것도 다 가져오라고 하셔서 다 보시거든요. 제가 진짜 한 며칠 나도 이거 배워봐야지 하고 쫓아다녔다가 와 이건 정말 막노동에 이막노동이 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겨울에는요. 물이 이제 불로 끄잖아요. 겨울에는 그 물 때문에 현장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그 재 같은 거 다 걷어내요. 꽃꽝이 사업으로 다 걷어내요. 네. 그것도 여름에는 그 불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 덥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실제로 막 현장처럼 뚜렷한 게 아니라 파면 팔수록 다 그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공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감식도 다 1인이 하나씩 다 그 감식서를 해야 되니까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 사건도 강원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네. 요즘은 광역으로 속조권입니다. 속조권. 속조권 강원청 광역과학수사팀 속조권 홍종현 팀장 그다음에 박형준 경사 최형준 경사 이 두 사람이 당일날 한 30분 만에 소방서에서 불 끊을 때 동시에 출동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건지려고 불 적정이 완전히 진화하지도 않았는데도 적정이 꺼진 상태 더 타면 증거 안 나올까 봐 어느 정도 꺼진 상태에서 마스크만 쓰고 들어가서 막 그냥 뒤지고 사진 계속 찍은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아시는 CS 요원분 한 분께서 실제로 그 사건 불렀는데 진짜 이렇게 건지시겠다고 들어가셨다가 그 연기에 쓰러지기도 하고 진짜 이게 위협 생명의 위협까지 가끔 진짜 현장에선 느껴져요. 자 이렇게 이제 사망으로 사례사건으로 사망 살인사건으로 발생이 되니까 경찰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되겠죠. 이웃집 탐문도 하고 본격 수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망한 박 씨 외에 아이들 세 명은 남편이 없느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이웃집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나기 직전에 남편이 왔다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 남편이 혹시 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의 알리바이를 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불나기 전에 원래 남편은 강릉 쪽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지금 아내하고 헤어져 사는 거예요. 네. 별거 중이어서 이날 아이들을 보러 오기로 해서 이날 온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은 아까 9시 38분경이 났잖아요. 네. 남편이 이 집에 온 거는 오후 2시예요. 한참쯤. 오후 2시에 와가지고 박 씨하고 애들 데리고 장보고 갔대요. 네. 그리고 이 집을 나서서 간 거는 오후 4시 반이랍니다. 네. 4시 반에 갔다는데 그때 올 때도 남편 혼자만 온 게 아니고 시동생. 사망한 박 씨 입장에서 시동생이니까 남편이 동생이겠죠. 네. 자기 동생하고 와가지고 오후 2시에 와서 장보고 오후 4시 반에 집을 떠난 게 CCTV에 딱 나왔어요. 강릉 집으로 간 게.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즉 방화를 저질릴 수 있을 시간대에 이 남편이 이미 강릉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이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상황을 보게 되면서 또 주변에 신고자도 그러면은 또 보게 되고. 신고자도 많이 조사받았어요. 남편 못지않게 신고자도 용의자로 처음에는 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다 보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적극적으로 현장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사람이 저 안에 있다고 사람 살려야 된다고 난리 치면서 막 뛰어들어가려는 시도를 해서 소방관들이 막 어떤 여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왔는데 뭐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여자분이 와가지고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씨 여성인데요. 이모 여성인데 또 그런데 이 이모 여성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 화재가 일어났던 그때도 막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불 꺼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소방관한테 물어봤어요. 경찰관이. 소방관들 얘기가 와가지고 저 안에 사람 있다고 울부짖으면서 난리 쳤던 여성이 그 이모 씨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 씨가 또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사망한 박 씨하고 그걸 경찰이 당연히 조사하겠죠. 조사를 했더니 이 여성은 누구냐면 애들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이 박 씨 사망한 박 씨하고 이 씨는 학부형입니다. 학부형. 학부형인데 아마 이 사망한 박 씨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세 살인가 더 많아요. 마흔한 살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라고 불렀답니다. 사망한 사람이 이 씨를 언니라고 불렀대요. 그 학교 뭐 학단에서 같이 활동했다고 그러네요. 학단.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14년 12월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피해자 박 씨가 2011년 12월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여기에 이사를 온 거예요. 이 집에. 그런데 이 집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씨 오빠의 소유의 집이었던 거예요. 관리하는 주택에 이 박 씨가 피해자 박 씨가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왔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악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이 씨를 상대로 경찰이 질문도 하고 또 진술을 들었겠죠. 네. 왜냐하면 뭔가 감이 있잖아요. 초기 딱 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현장에서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들어가겠다고 날리고 그다음에 또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이 집이 너무 힘들었고 생활고에 찌들렸고 나한테도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어떻게 갚지를 못해 이런 식으로 사실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들을 슬슬하고 있는 거죠. 이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박 씨가 사망한 박 씨가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다.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나한테 돈도 1,400만 원 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한 세 번 정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뭐 얘기하냐면 남편하고도 아주 불화가 있어가지고 남편은 강릉에 살고 우리 동생은 애들하고 이렇게 지금 외딴 곳에서 산다. 그래서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휘발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휘발류에 대해서 언급을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경찰이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 박 씨가 나한테 휘발류를 어디서 구입하냐고 물어보더라. 그러더니 결국 그 휘발류 사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애들하고 다 같이 간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무지조하는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경찰은 거기서 감 잡죠. 왜냐하면 진짜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이 피해자를 구할 만큼 자기가 막 적극적이었던 여성인데 오히려 이 여성에 대해서 이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 좋지 않은 증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죽음을 슬퍼한다기보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배치되는 감정이고 배치되는 행동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조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화재 당일 화재 전후에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봤더니 이 씨가 박 씨 집에 왔다 갔다 한 게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왔던 사람이 맞잖아요. 경찰이 아마 눈이 번쩍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얘기를 하지만 보면 슬픈 기색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진술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술할 때 표정 하나까지 다 읽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슬픈 기색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일단 그렇게 한 세 번 조사 받는 중에서 첫 번째 조사 받고 나서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가서 이웃 주민들한테 소문 퍼뜨려요. 어떤 소문 퍼뜨리냐면 내가 봤더니 박 씨 그 동생이 옷이 벗겨져 있었어. 누구한테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암시하는 얘기를 이웃 주민들한테 막 퍼뜨리고 댕겨요. 그러니까 나는 범인 아닌 거죠. 성범죄를 하려고 어떤 놈이 들어와서 성범죄하고 불지르고 간 것처럼 이웃 동네 사람들한테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댕기는 거예요. 경찰한테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소문은 또 이렇게 퍼뜨리고요. 실제로 이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이 피해자가 나한테 1,400만 원 꼽았다. 그러니까요. 가짜 차용증서도 갖고 왔어요. 그럼 달라고. 그리고 또 이웃집에 성범죄 당한 것처럼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평소에도 이 동생이 맨날 죽는다고 해서 내가 말렸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댕기는 바람에 처음에는 사실 경찰이 동네 사람들 한 10가구 남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또 학교 학부형들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혼선이 좀 왔었어요. 수사가. 그러니까 머리 상당히 쓴 여자죠. 네.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쓴 거죠. 실제로 범인 중에는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자기가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해서 수사진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수사관들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거든요. 절대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또 증거 수집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있는 현관하고 계단 밑에서 캔맥주 두 개하고요. 음료수병 이런 거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그 안에서 졸피의 임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신발장 다섯 번째 칸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씨는 피해자 박 씨가 본인한테 돈을 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차용증에는 피해자 박 씨가 이 씨한테 돈을 꼈아준 거예요. 맞아요. 188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본인은 죽은 사람이 나한테 14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었다고 차용증서를 들고 와서 달라고 했어요. 가족들한테. 그 돈 14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런데 오히려 감시 가는 과정에서 신발장 다섯 번째 칸에서 박 씨가 이 씨한테 1880만 원을 빌려준 그 차용증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거꾸로. 그러니까 경찰이 아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거기다가 피해자 휴대폰도 나중에 발견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터 기름통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이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찰이 당일날 이 씨의 행적을 cgtv로 추적했겠죠. 네. 가장 의심스러우니까 일단 이 사람의 동화 기록 그다음에 거래 내역 그리고 실제로 동산도 쫙 쫓아갔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씨가 그날 처방을 받은 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받은 성분이 뭐냐면 그 맥주캔에서 발견됐던 음료수병에서 발견됐던 바로 졸피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건 당일날이에요. 사건 당일날 오후 2시 11분경에 강릉에 있는 약국에서 졸피댐 수면제 28알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2분에 주문진에 있는 마트에 들리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음료수 암바사 알죠. 암바사. 네. 암바사 4병. 네. 암바사 진짜 오랜만에 듣죠. 오랜만에 듣죠. 암바사 4병. 병맥주 1개. 네. 그다음에 캔맥주 2개. 네. 이거를 구입을 해요. 과자 부스러기하고 그런 거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1.8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게 나옵니다. 이 씨가. 그리고 오후 7시 59분. 그러니까 8시 다 돼서 박 씨한테 전화 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찾아간 거죠. 이거 들고 간 거예요. 암바사 4병은 누구한테? 애들한테 주려고 가져간 거예요. 그다음에 병맥주 하나. 캔맥주 2개. 이거 가져간 거는 졸피데물 사가지고 여기다가 한 3알씩 섞었다고 그래요. 그럼 바로 고라떨어지죠. 그래서 먹인 거죠. 치킨하고 과자 시켜가지고 음료수 암바사 먹고 캔맥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고라떨어지고 나서 밤 9시 15분에 다 고라떨어졌어요. 그래서 집 3군데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로 불붙인 겁니다. 실제로 캔맥주에다가 몰래 수면제 좀 땄지만 아이들한테 이게 어떻게 먹였냐면요. 야 이거 영양제야. 영양제. 얘들아 이거 음료수랑 영양제 하나씩 먹어. 그렇게 해서 먹였대요. 이게 이 집으로 이사를 간 거는 박씨가 2011년도 12월 달에 갔어요.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이거는 누가 전화가지고 세주는 건데 이 집 자체가 이 씨. 이 씨의 오빠가 관리를 하던 주택이래요. 거기에 2,500만 원 주고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고요. 또 학부형하면서 같이 친해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경찰은 봤잖아요. 지금 cctv라든지 정황증거라든지 졸피대미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또 이제 당일날 행적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거 말고도 경찰이 당일날 행적을 보니까 불이 나자마자 지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서 한 3.5km 한 7분 거리 거기에 현남 파출소가 있대요. 거기에서 차를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사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막 소방차가 웽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뒤따라 와요. 마치 불 나기를 기다렸다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화재 예상한 것처럼 따라온 거예요. 불 내놓고 한 2.5km 떨어진 데 가서 자기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로변에 대고 있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는 거 보고 뒤따라 와요. 그러니까 불 날 거 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소방관이 만류하는데도 저 안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막 진입하려고 하면 또 소방관이 당연히 말리죠. 그건 액션이죠. 그런 것까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볼 것 없이 이건 범인이 이 씨죠. 네. 그러면서 이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진술을 할 때 나 현장에 다섯 번이나 들어가려고 했던 여자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방관도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방관이 진술이 다섯 번이나 들어가려고 했던 적이 없는데. 즉 이 진술에서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 거짓 진술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차용증 1880만 원을 죽은 박 씨가 이 씨한테 빌려줬다는 거 차용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씨 주변을 한 번 알아봤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이 여자는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이 7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시기에 다른 채권자들한테 돈 갚으라고 엄청나게 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딱 사실 친하다 보면 알잖아요. 아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그리고 또 본인도 별거 중에 아이들을 세 명을 키우다 보니까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까 봐 이제 이 피해자 박 씨도 빨리 돈 갚아요.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간 또 남편이 오늘 별거 중인 남편이 29일 날 온다는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친하니까 들었겠죠. 네. 그럼 남편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겠네. 그렇죠. 씌운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남편이 오후 4시쯤에 갔고 강릉 집에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미처 이 동성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씨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후 한 2시경에 가서 졸피뎀 성분 강릉에 가서 약 사고 졸피뎀 사고 그다음에 들려가지고 주문진에서 마트 들려가지고 애들 안바사 이거 사고 주유소 들려서 기름 사고 이게 딱 재밀하게 다 계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 때쯤 전화해가지고 찾아가고 이런 거. 그날이 남편 오는 날이니까 그날 불질러서 죽여버리면 남편이 한 걸로 뒤집어 씌울 수 있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생활고가 있고 뭐 이렇다 이런 소문도 많이 퍼뜨려 놓고.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굉장히 쓴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막힌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 이모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몇 가지 코드가 꽂히는 게 딱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아이의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잠자고 있는 소파에서 잠자고 이불 덮고 잠자고 잠잤단 말이에요. 졸피뎀에 취해서. 네. 수면제 먹인 것도 그렇지만 아이가 실제로 3년 가까이 아이들을 봐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몸에다 직접적으로 휘발유를 뿌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본인이 죽인 사람들을 자기가 구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랑 친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이 저는 너무 놀라웠고. 세 번째 제가 또 놀라웠던 건요. 교수님.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방화사건 경우 휘발유를 많이 불렀을 때는 보통 자기가 도망쳐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지어요. 본인도 화상을 입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요. 프로입니다. 이 여자. 네. 휘발유를 뿌렸을 때 그 속도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벙나고 순식간에 붓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2분 정도 만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즉 자기 옷에 그름이나 그런 것들을 묻을 만한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푸른 거예요. 네. 불장난 꽤나 한 여자입니다. 네. 저도 교수님. 이 사건은 딱 읽어가는데. 와 여자 뭐지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를 읽다 보니까 경찰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연남 채모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이 지금 이모 씨도 병원에서 검거가 됐어요. 맞아요. 서울의 강남병원에서. 그 이듬해 1월 8일 날 오후 3시경에 강남에 있는 인근 병원에서 이 여자 검거됐는데 이제 경찰이 의심은 했지만 계속 수사 중이라 풀어놓고 있었던 상태인데 병원 가서 입원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행이 12월 29일 날 일어났잖아요. 네. 26일 날 26일 날 강릉에 이 씨의 내연남 최 모 씨 54살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왜 병원에 입원해 있지 하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닫혀서 화상이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뭔가 찡하고 왔겠죠. 이거 뭐지? 뭐지? 그런데 더더욱이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 수정자가 바로 이 이모 여인에게로 옮겨져 있는 거. 3일 전에 옮겼대요. 바뀌어져 있는 걸 또 포착을 하게. 1억 7천이에요. 1억 7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을 최 모 씨 내연남이 들었는데 강릉에 사는 내연남이 들었는데 그걸 며칠 전에 1억 7천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이 씨로 바뀌었어요. 네. 그거 바꿔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본인은요. 그 불난 거 목격자 행세하면서 처음에 불냈을 때 26일 날 불냈을 때 26일 날 오후 2시 3시 정도 돼가지고 불냈더라고요.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최 씨 집에서. 그래서 그 간호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최 모 씨가 안 죽었으니까 진술해주면 되잖아요. 불난 거에 대해서. 진술 못했답니다. 네. 화상도 심했지만 단기 기억 증상이 있다고. 졸피 대문을 하도 많이 먹여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이 왔답니다. 실제로 지금과 똑같은 패턴이었던 거죠. 수면제를 복용시켰고 방화를 저질렀고 사망하게 되면 자신이 수령금을 탈려고. 1억 7천 받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또 특이한 점은요. 이 씨는 경찰이 진료기록 같은 걸 확인을 또 해봤어요. 이 씨 본인에 대한 걸. 그랬더니 5년 동안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화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자가 속된 말로 불장난 깨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대상으로 화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보험하고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화상 늘 말씀드리지만 화상 입은 게 보험이 장기간 가고 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내연남 같은 경우도 졸피 대문을 많이 먹여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안 걸렸다면 이 씨는 걸렸겠죠. 걸렸는데 그거는 사건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이면서 성공한 거예요. 1억 7천을 못 받았으니까 실패지만 범행을 해본 거는 성공한 거예요. 안 걸렸으니까 경찰에. 그러니까 3일 뒤에 드디어 박 씨를 상대로 해서 애들 셋의 박 씨까지 4명을 죽여가면서 채무면 탈 목적이죠. 1,880만 원 빌려간 거 안 갚고 오히려 1,400만 원을 가족으로부터 받아넣는 목적으로. 천하에 진짜 처죽이련이죠. 그렇게 해서 범행한 겁니다. 이 사건 보면서 어민숙 사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민숙 사건 나죠. 네. 보험금을 누렸다든지 아니면 방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똑같은 패턴의 자신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썼다라는 것이 어민숙 사건을 계속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신상공개를 안 했어요. 네.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결국 범행 자백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누이성마비래요. 네. 누이성마비인데 죽은 박 씨가 자기 아들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내가 격분해서 살해했다고 말도 뒤지도 않는 소리 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명백히 채무 면탈하고 거꾸로 돈 뜯어내기 위해서 유가족으로부터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한 거죠. 전 내연남한테 한 짓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했고요. 이 여자는 결국 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어떻게 보면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입니다. 실제로 건조물 방화치사 및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구속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내성마비 아들을 놀렸다는 거는 자기가 원한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인이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랬을 때와 또 아까 얘기했던 돈이 목적이었던 건 강도살인인데요. 강도살인과 일반 살인은 형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도살인의 목적도 얘기했겠지만 자기가 이런 어떤 자기 내성마비 아들까지 끌어당기면서 자기는 원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걸 참작해달라는 의미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무기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무기징역이. 그런데 이건 말 안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인권국가라고 네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아까 제가 그 작은 딸 참 말하기 불편해서 안 하려고 했던 이 동공에 있던 붉은 가로선 그 아이가 그 불이 나면서 바로 목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일종의 화상입니다. 그게. 눈 화상이에요. 붉은 가로선이. 그 화상을 맞으면서 애가 죽어왔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한테 무기징역은 호사입니다. 호사. 항상 이건 교수님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재판부 판결에서 네 읽어주세요.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 만큼 양형 과정에서 여러 부분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전제하고 나서요. 이번 사건은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과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기징역 역시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중암 형벌인 만큼 또한 전자장치 부착으로 추가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또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호의를 보여준 피해자와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반성 내성마비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정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해서 황소도 했는데요. 황소도 역시 동일형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여자는 41세였으니까요. 20몇 년 살아면 그래도 나올 겁니다. 사람을 4명이나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어도 참 대한민국 엄청난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나올 겁니다. 가명가명돼서 이건 진짜 하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답답하고요. 이 여자는 1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여자예요. 6살 때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 밑에서 홀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1, 2학년 때 피부관리사를 했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비 형태겠죠. 신문사 격리도 하고 이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남편을 만나서 동거하는 바람에 자퇴한대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이혼을 해요. 그 남자하고는. 그리고 그 해에 또 바로 재혼해요. 이런 것들이 다 엉덩이 뿔났잖아요. 바로 재혼하고 2007년도에 또 그 두 번째 만난 사람하고도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2013년 한 6년 정도 있다가 아까 불질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최 씨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생활을 쭉 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알코올 의존 정도가 있을 정도로 술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을 계속 이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렇게 전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성범죄의 또 어떤 그 루트를 딱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한거 불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면제 라는 졸피뎀이라는 성분을 이용하고 거기에 방화를 하고 거기에서 방화는 사실 증거인멸이자 살인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득으로 자기들이 돈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어민숙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약간 다 돈에 의해서 처음에 어쨌든 돈이 목적인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 사치스럽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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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없으면서. 사실 그때 2014년이면 얼마 되진 않았지만 7천만 원이라는 빚의 사채를 적고 그러니까 사채까지 빌려서 사람들한테도 계속 1,400,000 빌렸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치라는 것들,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위치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은 다시 돈, 자신들이 펑펑 쓰고 자신들이 어떻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자신이 보여지는 삶이 되게 중요한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다 보면서 진짜 약간 경계선 성격장애라든지 약간 이군의 여성 성격장애들을 보게 되고 이거와 연장선산으로 저는 또 고유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튼 보면 이건 진짜 천하의 악녀죠, 악녀. 제가 볼 때는 진짜 악녀고 이런 사람이 다중살인 아니에요. 그것도 세상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애 6살, 9살, 13살 아이를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약 먹여서 현장에서 불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람이 사형이 선제금도지 난다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형인지 나는 진짜 반문하고 싶어요. 판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이 사건도 사실은 상당히 화제가 됐던 사건, 잔인성이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크게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데 결국은 사형수가 아닌 사건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한 단계에 다운돼서 다루더라고요. 범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 씨는 무기수 신분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기술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좀 소홀한 취급을 받았다. 이 사람은 정말 범죄 수법으로 봐서는 아주 중한 다룸이 있어졌어야 돼요. 이 사건을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사망한 사건들 아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치가 떨리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여성이 피해자로 많이 인식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성 살인범들이 나왔을 때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진짜 치가 떨리게 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여성 살해자들이 배털드 우먼 신드롬에 의해서 자기의 폭력 당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도 있지만 이처럼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왜냐하면 남성과는 좀 다르게 남성의 범죄도 살인 같은 경우도 가까이 지인이 있긴 하겠지만 보통 여성 살인범들이 제일 저지를 때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에요. 진짜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많이 선택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여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연구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부분들이 이들한테 원인이 되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몇 케이스만을 달아서 어떤 사치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성 이런 살인범들의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의 어떤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이 범죄가 극대화되게 하는지 사실 거의 조사가 되지 않아 있어요. 범죄를 연구하면서도 사실은 지역, 여성, 남성, 직업 분류, 기후 분류, 지리적인 분류 전부 해서 통계는 내놓는 건 사실인데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여성 범죄의 특성은 이렇고 상대적으로 어떤 통계를 이렇고 이런 거는 발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 범죄에 관련된 게 아무래도 퍼센테이지가 남성보다 좀 떨어지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김윤희 프로파일러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잔인성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통계를 다룬 내용들이 굉장히 영구적인 통계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봤던 여성 살해 회의자들이죠. 실제로 전체 살인의 범죄의 10에서 12% 정도가 여성 살해 범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일부 많은 국가에서도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시멈 15%까지 봐요. 그런데 주로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이 피해 대상이 되는 게 여성 살해의 특징이긴 한데 이건 되게 편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고 면담했던 여성 살해 범들은 대체로 반성을 하지 않아요.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재판부로 가게 되면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면담 과정에서 정말 경찰 초기 단계에서 만났던 여성 살해 범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해요. 항상 늘 그래요. 피해의식이 은연중에 깔려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만의 논리가 되게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고유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네. 그래서 사실 고유정을 되게 진짜 제가 봐도 최고의 최악질인데 악련이요. 악련이요. 네. 그런데 그런 범행에 진짜 더 세다 안 세다는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보이는 여성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뭐 성별 관련된 거 지역 관련된 거 무슨 정당 관련된 거 이런 얘기는 하면 불편해지니까 네. 사실은 그러나 통계는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이 씨 강원도 양양에서 일가족 4명을 채무면 탈 그리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고 쓰러진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살해했던 희대의 어떤 살인사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쉔 두 번째 살인사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